지난해 강원특수교육원 원주유치추진위원회를 발족했던 원주에서 시민 1,000명이 참여하는 범시민추진단이 구성됐습니다. 원주시는 그간의 유치전이 학부모연합회 주축이었다면 앞으로는 원주시와 시의회, 사회단체협의회가 본격적으로 가담하는 범시민추진단이 이달부터 본격 활동한다고 밝혔습니다. 학부모연합회 대표와 원주시의장, 국회의원, 시의회 의장 등이 공동대표로 활동하고 3만 명 서명운동을 벌여 전시민 대상 홍보 활동을 펼칩니다. 추진단은 오늘 13일로 예정된 강원특수교육원 원주지역토론회에 참여하고 19일에 정식 발대식을 열 계획입니다.